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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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또 딱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한 번만. 마지막 뒤에잖아요 우리가. 오케이. 서로 마지막이야 지금. 또 나 딱. 둘 중에 하나 있습니까? 또 딱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아악. 손정 나가! 나와라. 딱이야, 딱. 딱, 또! 딱 둘째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우리 한 번 딱 밀어주자. 잠깐만 우리 좀더 고민해보자 아니야, 너는 딱이냐.. 딱이냐 또 짓만 고민해보자 우리가 다 저렸나 오빠가 절대 잘 하잖아 야 근데 이게 지금 근데 딱은 안 들릴 확률이 없는데 또는 안 들릴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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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ம 또는 또는 안 들릴 확률이 있어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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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이 안 들릴 확률이 없잖아 와 화 같다 화 같다 뭐야? 여자가 하도 금사빠 금세, 금세 빠지니까 그 친구가 막 이렇게 한 거 아닌데 야 니가 쪼개 못 봐서 그래 또 확 빠는.. 맞아 또야 또 또야 아 너 똥을 하는구나 또다! 가! 또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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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첫눈에 맞아? 그 마음이야 네 마음이야 이에 가더라 그 마음 이래 그 마음 이에 가더라 나도 좀 알겠더라 나도 좀 알겠더라 놀토 나이스 놀토 나이스 마지막 최종 정답 발표하세요 또 첫눈에 확 빠 내버린다는 말에 그 마음이 얘 같더라 나도 좀 알겠더라 네 잘했어 정확했어 오케이 자 최종 정답은 판넬 오픈 갑니다 저한테 틀려요 또 따와아! 따와아! 따와! 따와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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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그래 동현 오빠가 딱 딱이라고 했잖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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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피해, 피해. 차다, 차다, 차다. 차다, 차다. 차다, 차다. 피해, 피해. 나 훨씬 들어갔어. 정답은 딱이었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20초에 싸워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얼마나 주먹을 피하고. 귀를 밟히고. 아, 귀여워. 아... 대박이다. 어떻게 딱일 수가 있냐? 어떡해. 주먹은 귀로 피하는 거라고, 주먹을. 누구를 피하는 게 아니고. 주먹이 날라온 소리, 쉭 소리를 피하는 거라고. 이게 얼마나 내가 올랐는데. 그리고 양동이 쓰고. 날라온 소리를 피하는 것도 했다고. 근데 어떻게 들려? 딱일 어떻게 들렸어요? 잠깐! 정확하게. 기계를 이겼다니까, 내가. 이 놈이 할 때. 아, 기억 정확하게. 아... 이건 아무도 못 들어. 직계는 분석해서. 전자음을 들었어요. 우리말교로기 1위만 들으시는 거예요. 와... 너무 미안하다. 진짜 어떻게 들었지? 아, 너무 잘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못 먹었다. 동현이 말 안 들어가지고. 이게 되게. 아니, 또 근데 오빠 때문에 처음에 한번 틀렸어가지고. 너랑 때문에. 너랑? 아, 근데. 근데, 근데. 여기서 또는 어떻게 바뀌었지? 내가. 제가 또는 뜬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왠지 딱은. 이게 소리가 날 거 같은데. 또는 안 날 거 같은데요. 이거 지금. 한글자막 by 한효정